오늘 오후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리조트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8층 옥상에 있던 냉각탑 일부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검은 연기가 건물과 일대를 뒤덮었는데도 화재 경보가 없었다며 투숙객과 직원,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림타워 38층 옥상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삽시간에 건물을 잡아삼킬 듯 퍼지고 일대를 뒤덮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 건물 옥상에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과 직원들은 창문 밖이 연기에 휩싸이고 타는 냄새에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여 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2개 타워 중 북서쪽 타워 38층 옥상에 있는 냉각탑 4대 가운데 1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드림타워 옥상에서 시작된 불은 냉각탑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실내가 아닌 건물 밖 옥상에서 발생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사용하지 않던 빙축열용 냉각탑에서 불이 났고 실외에서 화재가 발생해 별도의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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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